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첫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왕정 500년에 대한 총평가를 하십니다. 왕정 500년에 대한 3단계 경영평가입니다. 1단계는 사무엘에 의한 왕정 경영평가 예고였습니다. 2단계는 이사야에 의한 왕정 경영 중간평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예레미야에 의한 왕정 경영 총평가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경영원칙대로 이제 남유다 왕정을 거두어 이스라엘 500년 왕정을 모두 종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은 영원한 절망이 아닌 잠깐의 징계로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기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열한기하 24장과 예레미야 1장에서 38장까지는 통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남유다 말기의 역사이자 그 시기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인 열한기하 24장과 예레미야를 이어서 통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왜 바벨론 제국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문하세 왕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1차 남유다 침략의 결과로 엄청난 조국 약속과 함께 다니엘을 비롯한 남유다 천재 청소년들을 인길로 끌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도 상당량 탈취해갔습니다. 이후 다니엘이 이때를 상기하며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 후 여우야킴 왕이 죽고 19대 왕이 된 여우야킴 또한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바벨론은 또다시 남유다를 침략해 여우야킴 왕 에스겔과 1만여 명의 우수한 인력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고 1차 침략 때처럼 진귀한 성전 기명들을 많이 탈취해갑니다. 그리고 여우야킴 왕 대신 마따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아로 바꾸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세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를 큰 그림으로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70년의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첫째 바벨론 포로 70년의 서론은 다니엘 1장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이데울루기 교육을 통한 바벨론식 인재 양성을 위해 남유다에서 1차 포로를 끌어갔으나 이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재교육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바벨론 포로 70년의 본론은 에스겔입니다. 2차와 3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편지로 포로민들을 설득하고 바벨론 현지에서는 에스겔이 직접 그들을 설득합니다. 에스겔의 설득을 통해 본격적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셋째 바벨론 포로 70년의 결론은 에스라 1장입니다. BC 537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귀환 정책으로 남유다 백성들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곧 이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미 기울어진 민족의 운명을 직시하고 민족의 장례를 위해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힘에 항복하라고 외쳤던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말 가운데 나는 아이라에서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르입니다. 나아르는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 광범위하게 표현되는 단어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의 사역 시기인 30세가 아닌 약 20세의 소명을 받았기에 표현된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아버지 힐기야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변동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신민의 언약을 회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둘째 하나님 대신 이방 민족을 의지했습니다. 셋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넷째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살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하는 남유다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남유다의 뻔뻔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죄를 나열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후에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라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02일 열한계야 24장 여우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올라오며 여우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왁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하베 부대와 안문자손의 부대를 여우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이밤은 곧 여우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우야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우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우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우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보라데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우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다라. 여우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우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우야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자부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우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우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우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우야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우야기네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우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우와 보시기 악을 행한지라. 여우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미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아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유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우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유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우야김 시대부터 유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아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우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우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우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우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우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더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우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오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업들을 치리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전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업,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장 여우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우와께서 여우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때의 인해와 내 신혼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시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우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야구비족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도라. 여우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우와가 여우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우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우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띔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불을 지지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업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우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적 내 하나님 여우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여함이 없는 것이 악이오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정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수수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발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락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락위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아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 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란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미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제하니 그의 진도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러지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우아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미라. 예레미야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게 되냐. 그래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살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또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 왕 때 여우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가늠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고를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여우아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우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우아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우아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업에서 하나와 족숙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원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우아의 언약계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오.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오.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오. 찾지 아니할 것이오.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우아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우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요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과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우아를 잊어버렸으므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와 싸우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우아 이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우아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우아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우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